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또한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소망하는 교회가 어느덧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나머지 늘어나는 교회이기 전에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단단한 그러한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점목이 신앙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씹고 삼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초벌을 벌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어미 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신자나 초신자나 그들을 품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꾼으로 제자로 군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바람을 맞으며 죽게 나온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이 작은 기도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뤄내어주옵소서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수백만 명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끌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에 가진 한 사람의 그 기도에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깨달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가 우리 본문입니다. 대살로니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위협을 당해서 대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피난을 가게 됐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오죠.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들 때문에 베레아에서 아덴, 그리스 아테네까지 바울이 피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오간 16절에서 3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본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로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로돼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얘는 바울이 예수와 부하를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원에 뗀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중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으신 것 전에게 잘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기지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유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베고 갈리 디오니오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로마의 신화의 발생지이기도 한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그런 곳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22절에 보면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구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신에 대한 이야기 또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강한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넷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런 재미가 있었나 봐요. 말로 떠들어내고 새로운 지식을 듣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철학을 가지고 수많은 논쟁하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이 지역이 도착을 한 겁니다. 이때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인간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듣지 못했던 사람 듣지 못했던 존재 듣지 못했던 철학과 사상이란 것들이 바울에게 막 들리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흥미를 끄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여기 어디다 갖다 세웁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겁니다.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게 되어지면 요즘엔 좋은 세상이잖아요. 모르면 치면 돼요. 거기에 그림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냥 언덕이에요.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인데 그 언덕 위에 사람이 자기의 논쟁을 펴고 싶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 위에 올라가면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이런 무대와 같은 곳이에요. 이 아레오바고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네가 아는 철학 네가 아는 지식을 얘기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곳에서 전하던 방식과는 좀 새롭게 접근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신이 손으로 지으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즉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아마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야 이 저 하늘의 달 태양 별 하 저게 어떻게 저게 존재를 하는가 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 속에서 신들에 대한 것을 발견을 하고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를 느끼기는 하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니 자연을 통하여 신을 언급하고 바다의 신을 얘기하고 불신을 얘기하고 바람신을 얘기하던 그 사람들에게 뭐를 말합니까? 너네들이 신이라고 갖다 붙였던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너네들이 수많은 신을 찾고 수많은 철학을 원하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재단도 만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데 그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보다도 복음이 전파요리 다른 나라보다 막 불같이 붙었잖아요. 한국사람들도 되게 존경심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존경심이 많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미신 믿고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들도 수많은 성도 성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우리가 믿었던 그 미신에 대해서 너네들이 알고자 했던 그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살짝 바꿔주잖아요. 북한은 그 신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그걸 빼버리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 북한에 복음 들어가기가 너무 쉽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주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존재 하나님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엔 얼마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하루의 생명은 그저 내가 건강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태반이지 않습니다. 또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손에 이에서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사람들의 이에서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뭔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의 손에 이에서 만들어지거나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우셨고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26전에는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중이든 모든 이 땅에 어떤 모양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든 한 혈통이다. 온 땅에 살고 그 사람들을 온 땅에 살게 하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와 경기를 정하셨다. 그들이 태어나는 곳 그들이 태어나가 살 땅 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들 할 때 제가 늘 간단한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요. 생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는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대한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답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왜 이런 세상이 되어졌냐 왜 태어났냐 왜 사냐 왜 죽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클리어하게 답이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해서 이 세상은 존재를 하고 나 또한 이 땅에 태어난 것 또한 하나님이 위해서 정해져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답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고는 답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제거지 버리고 우리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성경을 덮어놓고 그럼 한번 논쟁해보자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없이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리는 왜 태어났냐 왜 죽느냐 라고 하는 답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어디서 확신을 가질 거예요? 없어요. 찾을 곳이 없어요. 그 세상의 성경 말고는 진리를 찾을 길이 없는데 참으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거부해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성경 외에 너네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예배라 라고 하냐면 자기 진리가 없어요. 그렇게 카다라 이렇다더라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말할 정도이지 자신의 확신하고 믿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외계인이 만들었대. 외계인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외계인이 이 땅에 수많은 문명을 만들고 그런 건 잘 믿어요. 그런 건 잘 믿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 외계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그럼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연결시키지 않아요. 외계인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아주 가까이 계시고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런 말을 하죠.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그래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너네들이 그 하나님을 몰랐다고 치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미뤄라 그렇게 믿었던 복음을 전했더니 아레아 사람 아테네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종교심이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고 같은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만 아레오 바고를 지키는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 또 다른 몇 사람만이 바오리오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정말 알고 있느냐 그 지식이 진짜냐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언급이 되죠. 오늘 이 아덴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올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그들은 하나의 정보와 지식으로 접할 뿐이지 그걸 믿음으로 마음으로 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짜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또 믿어지는 믿음은 있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한 정보가 없이 알미 없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맹신이 되어지고 비상실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두 개가 같이 가야 진짜 믿음이라는 생기고 그 믿음이 존재해야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성장해 와가지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데 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 갈등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고 또 반면에 믿어지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히 뭔지 몰라서 자기 언어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어른들 안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진짜 반응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를 자꾸 상고하고 살펴봐야 돼.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었거든요. 복음을 바울이 절했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이 뭐래요. 정말 그 말씀이 진짜야 성경을 살펴보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필요해. 하나님이 또한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믿어지는 믿음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지는 이 작업이 오늘 우리를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 물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매일같이 활동하시고 나에게 영향을 주시는지를 확인해가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내 스스로도 아 내 안의 믿음 진짜 믿음이구나 내 양심인 판가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전히 오늘날 많이 있어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이 억세해달라고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임주해 주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서 삶이 변화되지 가고 심령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 가운데 안에서도 이 믿음에 대한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과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